베리의 ASMR 오셨어요? 앉으세요. 네, 부르시다. 상담 받으러 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어떤 수술을 하러 오신 건지 알고 계신 거죠? 네, 저희는 장기 성형외과예요. 요즘에 장기를 성형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요즘에 뭐 트렌드라고들 하죠? 아직 잘 아시는 게 없으시구나.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상담이니까 마음 편하게 가 드시고 음료 한 잔 하시겠어요? 커피 드릴까요? 여기 커피 두 장만 주세요. 네, 감사해요. 오늘은 그냥 천천히 자신이 어떤 수술을 진짜로 받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당장 제가 수술을 권유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감사해요. 저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자, 여기 도와드릴게요. 저도 마시면서 가볍게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장기 수술은 어떻게 알아보시게 되신 거예요? 응. 유행한다는 말을 듣고 기록을 보시면 저희 병원에 다녀가신 A 여성분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 예쁜 남자가 좋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니까 저도 그 기준에 맞추고 싶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오셨고요. 또 다른 환자분이셨던 B 남성분께서는 저는 밥 먹을 때 소화시키는 위장의 모습이 예쁜 여성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예쁜 위장을 갖고 싶어지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해주시고 수술하러 오셨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더불어서 이 수술은 맹목적인 외모지상주의에 부합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진단 받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답니다. 다 그런 법이죠.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이 수술을 하면 인체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해진답니다. 자, 그럼 미용은 어느정도 생각해보고 오셨어요?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부터 그러면 첫 수술이신거죠? 한 가지 수술만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칸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가까울수록 인기가 좋고요. 그렇죠. 네. 좋아요. 아무래도 간이 조금 더 비용이 저렴합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해요. 그러면 어떤 모양을 원하세요? 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직각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딱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남들이랑 똑같지는 않게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쪽을 명백하게 만드는 수술과 이쪽을 직각으로 만드는 수술이 달라요. 네 그렇죠. 보통 같이 진행하시지만 첫 수술이신 경우에는 두 중에 하나만 진행하시기도 해요. 우선 그럼 제가 칸을 살짝 한 번 만져볼까요? 그쯤엔 기술이 좋아서 다 된답니다. 자, 저 따라서 심어 가면 만져볼게요 제가. 자, 힘 빼시고 어디보자 아 아 이게 환자분이 앉아계시면 저기 있는 스캐너가 환자분 몸을 스캔해서 여기에 제 앞에 홀로그램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홀로그램 고객님 간을 제가 맨손으로 어떻게 만지겠어요? 그럼요. 자, 조금 더 만져볼게요. 약간 상대가 나쁘진 않네요. 어제 과음하셨나봐요. 어제 과음하셨나봐요. 수술 날짜 만약에 수술 날짜 잡게 되시면 수술 전 한 2주 동안은 겹춤 하셔야 돼요. 일단 간이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물렁하지도 않아요. 수술하긴 딱 좋네요. 보니 굉장히 좋으신 게 이쪽 평면이 거의 완성되신 모양이에요. 수술이 필요가 없으시네요. 네, 좀 빨리요. 지각 수술만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는 건 남는 예산으로 저희 병원에 흉터 치료를 아예 깔끔하게 해주는 비밀스러운 신기술이 있어요. 그걸 신청하시면 수술 후에도 아무도 수술했는지 모를 만큼 깨끗하게 흉터를 사라지게 해드린답니다. 신청해드릴까요? 네. 그리고 요즘은 수술뿐만 아니라 다투도 진행이 돼요. 네. 간에 작게 다투를 새기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있으세요? 어떤 건 없으세요? 아인슈타인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과학에 큰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니까요. 그럼요. 아인슈타인 영어 필기체로 간에 다투를 새겨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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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m의CK 네. 제가 일목요연하게 지금 프린트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적고 있는 내용을 밖에 있는 간호사가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저랑 간호사 둘 밖에 모르는 내용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 뽑아드리는 거 받아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시는 게 좋죠. 바로 결정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그럼요. 아 그리고 뭐 흉터를 없애는 거야. 밖에서 보이는 걸 없애는 거지만 요즘은 뭐 얼굴이든 장기든 성형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큰 수술도 아니고 흠잡힐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장면, 수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가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동영상은 색감을 완전히 바꿔줘서 피 색깔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안 보이고요. 약간 약간 카툰 만화처럼 이렇게 버전을 바꿔드려서 실제 같지 않지만 진짜 내장기가 수술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아주 먼 과거에 전신 마취한 후에 자신의 상태가 불안하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게 되었다가 그게 발전해서 이렇게까지 왔어요. 신청해드릴까요? 아 이거는 첫 수술이신 경우에 무료로 해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시면 재밌어요. 해드릴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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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아주 작은 조각의 장기라도 모아서 모아서 앞치면 장기 이식이 가능할만큼의 장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장기 복제는 불법이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장기들은 위급한 환자들에게 이식되기도 해요. 그리고 오로지 환자분의 동의하에만 장기 기증을 하고 있는데 하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지갑을 잘라내면 약간 떨어져 나오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급속 냉각시켜서 그 장기 보관소가 있어요. 그 쪽으로 취합해서 새로운 장기들을 각자 맞는 혈액형이나 성분이 맞는 분들끼리 모아서 장기 기증이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네. 장기 성형의 가장 큰 장점이죠. 신청하시겠어요? 장기 기증서 받아가실 수 있죠? 하고싶으세요? 하고싶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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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네. 간혹 있었죠. 아, 그걸 원하세요? 예전에는 안전하게 수술하겠다는 명록 하에 의사들이 장기에 서명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것조차 보기 싫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다 없어진 추세거든요. 제 서명이 들어갔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중에 보증 받기도 편하고 후에 다시 수술하러 오시는 경우가 생겨도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좋긴 하죠. 기록이 있긴 해도 그럼 제 서명 새겨드릴까요? 네. 칸이 이렇게 있으면 목부 쪽에서 보여지는 면으로 위쪽에 아인슈타인 필기체가 다투로 새겨질 거고요. 제 서명은 등쪽으로 윗부분에 또 새겨드릴 건데 위치 괜찮으세요? 네. 아, 나름 아, 제 서명도 목부 쪽에서 보이겠네. 자. 네. 네. 가능합니다. 아, 바로 예약 잡으시겠어요? 아, 괜찮으시겠어요? 조금 더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텐데. 아, 빨리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일단 최소 어제 음주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2주 후에 가능하시거든요. 바로! 네. 아, 그러시구나. 곧결혼이시구나.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 저희가 또 회복코스도 A, B, C세코스가 있어요. A코스는 그냥 정상적인 비용 범주 하에 길게 한 달이지만 사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은 앞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고요. 그래서 그 뒤에 덧나지 않게 집에서 자가 동원치료받으시면서 하는 그런 회복기간이 총 한 달짜리가 있고 그거를 축약시켜서 2주 만에 끝내는 B코스가 있어요. 이것도 입원은 3에서 4일 정도. 그리고 3에서 4일 정도 입원하시고 나서 동원치료를 나머지 동원하셔서 총 입주. 마지막 C코스는 입원을 하루만 하고 동원치료 같은 것도 3일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총 4일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 코스는 좀 비싸요. 근데 비싼데 환자분께서 지금 수술할 양이 줄어들었잖아요. 처음 생각하고 오신 예산에 다 둘을 다 합쳐도 C코스를 선택하시면 한 100만 원 정도만 추가되실 것 같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거의 추가금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C코스 그럼 넣어드릴까요?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뭔가 건강에 무리가 갈만한 사안에서 기간을 줄인 게 아니라 약을 좀 더 비싸고 좋은 걸 사용하고 입원실을 조금 더 고급으로 사용하면서 옆에 붙는 간호사의 질이 훨씬 더 빠져요. 뭐 A, B코스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저희 병원 간호사분들이 절대 수준이 낮거나 그러신 건 절대 아닌데 C코스는 저희가 거의 1대1 전격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완벽한 케어를 사이란에 쫙 받고 나가시면 된다고 보실 수 있죠. 괜찮죠?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도 인기가 가장 많은 코스예요. 네 그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한 번 해볼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한 번 해볼게요. 네. 2주 후에 예약하셨고, 그리고 직각 모양 만드는 것만, 그리고 동영상 촬영만 하셨고,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름이랑 제 서명 다투만 하셨죠? 네, 모모쪽으로. 나두 모양은 잡은 다음에 저희가 수술 당일날 보여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만족하셔서 변경이 없는데, 그건 뭐 변경이 들어간다고 해도 1-2분이면 금방 변경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일은 일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은 시코스? 혹시 생일이 7월이세요? 아니면 8월, 7, 8월 중에 그러세요? 아, 저희가 여름에는 생일 7, 8월이신 분들 세일 들어가거든요. 네, 15%나 들어가요. 괜찮죠? 총비용에서 적용해드릴게요. 수술한 사례 중에 지금 전국적으로 또 전세계적으로 장기성형수술이 실패했다는 사례는 아직 한 사례도 없고 회복기간 동안에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안타거나 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아시죠? 요즘에 그런 수술은 거의 없으니까요. 과학이 워낙 발전해서 암 놓고 오셔도 되고, 금주하시는 것만 잊지 마시고 아, 고민하시는 동안 혹시 다른 장기 같은 것도 수술하고 싶으시면 조금 생각해보세요. 그날 또 오셔서 수술 끝나시고, 저랑 또 얘기하셔도 되니까 네네. 그렇죠. 잠시만요. 환자분 성함? 네. 아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생양어로 불러주시겠어요? 지금 앉아계신 채로 저희가, 어 이렇게 스캔 떠서 몸무게랑 키 좀 측정할게요. 네. 움직이지 마시고 잠깐 2시간 2주동안 밥 꼭 잘 챙겨드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하셨죠? 2주 후에 수술 시간은 몇시로 잡아드릴까요?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오전 10시 바로 병실로 옮겨드릴 거예요 수술 끝나고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냄새가 더 잘 맡아진다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런거라도 같이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대신 제가 서비스로 입원해 계시는 동안 비타민 주사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만 하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말만 하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네 오늘 상담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상담받으시는 도중에 바로 이렇게 결정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만 믿으시면 되고요 2주 후에 오늘 같은 이 상담실에서 우선 뵙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